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나형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6평 시험체들하고 정말 정말 고생했다 선생님은 6평을 참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올해 정말 비상시국이잖아 그래서 2월부터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딘가에 탈출구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6평을 탈출구 사무라는 말도 안다는 얘기를 하냐고요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새로운 어떤 새로운 시험지 그래도 전범위는 아니지만 하루 온전히 전과목 시험을 쳤잖아 그 자체가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선생님은 그걸 보면서 여러분을 가르칠 방향을 또 새로 가다듬게 될 테니까 선생님은 나름대로 설레더라고요 어쨌든 짜자자자자잔 이번 나형 시험지가 드디어 공개됐고 여러분이 응시했습니다 일단은 좀 안심이 돼요 왜?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 평범하게 출제됐습니다 평범하게 출제됐습니다 오늘 총평에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일 수밖에 없어 무난 무난 평범하게 무난 무난 이 말에 또 무너지는 사람 있다 이 시험이 무난했나요? 저는 어렵던데 무난한 거 맞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무난 무난 소소하게 쭉 가다가 20번이 좀 눈에 띄어요 그리고 21번이 눈에 띄요 또 막 가다가 29번까지 눈에 띄 잘 안 띄요 29번도 상당히 그래도 주간식이라 많이 틀리긴 했겠지만 상당히 평이하게 나오고 30번이 눈에 확 띄요 이 정도 세 문제 정도가 뭔가 우리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확통이었습니다 확통 아 이 문제 좀 어렵죠 21번은 뭐였을까? 수원이었습니다 지수로구함수 나왔어요 30번이 수투죠 수투 예상했던 바와 같이 작년 수능 30번급으로 꽤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뭔가 좀 센데 이런 느낌 확통해서 좀 센데 느낌 받을 수 있긴 있는데 이 문제 있죠 여러분? 이 문제 상당히 까다롭어요 사실은 뽑기 문제 중에 근데 객관식이라 아마 한 번에 못 맞혔을 가능성이 하나 빼는 걸 못 봐가지고 분자가 이상하네 답이 안 나오네 해서 다시 해보니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고쳐서 맞힌 애들이 많았을 텐데 잘 봐 이게 이게 가형에서는 가형에서는 27번이었어요 같은 문제 공통 출제 근데 가형 정답률 최악이었습니다 가형 정답률 제일 낮게 나온 확통 문제였어요 이것이 객관식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좀 맞았을 순 있어 그쵸? 하지만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수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뭐가 있어요? 수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ㄱ, ㄴ, ㄷ이었잖아 그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지수함수 그래프랑 이차함수 그래프 교점 찾아서 교점에 x좌표 y좌표들에 대한 ㄱ, ㄴ, ㄷ, 참 거짓 여러분 이거 그래도 무난했죠? 이 정답률이 무려 21번인데 76% 정도 나오더라고요 76% 선생님 잘못 봤나? 꽤 많이 나와서 56, 60% 나와요 지금 21번인데 생각보다 또 어려워 이거 잘 들어봐 이거 답이 5번이었어 ㄱ, ㄴ, ㄷ 모두 맞았어 그래서 맞춘 여러분이었을 수 있어 그치? ㄷ 확실히 풀었어? 아닐 것 같은데 ㄷ 풀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선생님도 고민 좀 하면서 풀었어요 ㄷ을 저것을 넓이로 바꿔봐 아니면 연산정심으로 해봐 연산으로 했거든 선생님이 음 어렵군 아마 확실히 못 풀었을걸 다시 확통이 객관식인데 시인착오를 반복해서 찾았거나 찡맞했거나 이런 친구들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자세히 들어가보면 아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세 문제가 까다로웠거든 뭐 이건 말하지 맙시다 정답 구하기 어려웠잖아요 물론 킬로그모 많이 한 사람들은 이거 잘 맞췄겠지만 그러니까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실제로 겉으로 무난한 문안에 왜 나도 맞고 나도 맞았거든요 제가 21번 맞은 게 얼마 만인지 정말 이럴 수 있는데 속사를 잘 들여다보면 많이 맞아서 무난 무난이지 그래도 그래 세문항 정도가 좀 까다로운 변별력 문항이 있었어 그치? 세문항이 좀 까다로운 변별력 문항이 있었어 이렇게 평가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과목의 한 개씩이었어요 각 과목의 한 개씩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쉬웠던 건 맞아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문항 변별력이 있었던 거 있지만 대충 맞은 거 사실 맞은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두 번째 얘기인데 그래서 이번 6평 시험은 왜 무난 무난하게 출제했을까 이 점을 조금은 너무 들뜨고 아니면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그냥 한번 실험을 한 것 뿐입니다 무슨 실험을 한 걸 거냐 하면 시국이 시군이다 보니 나형 응시생들이 수학 공부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 그리고 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우리 수능에 관심이 많아요 뭐 난이도를 낮춰서 재학생에게 뭐 불리하면 안 되겠다는 등 단적으로 얘기하건대 쉽게 낸다고 재학생에게 유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변별력은 확보해야 되는데 변별력 확보를 하지 않잖아 변별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대학 입학 사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변별력과 올해의 특수성 학습량이라는 올해의 아주 중요한 특수성이 있죠 이 둘의 적절한 긴장감 이 둘 사이에 적절한 어떤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으려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한 실험에 불과했다 이걸 완벽한 경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함정에 빠집니다 어떤 함정? 야 올해의 수확은 쉽겠는데 야 올해의 수확은 30분만 어렵고 나머지 그러다가 화들짝 놀랄 수 있어요 잘 봐 그냥 하나 늘리자 하나 늘리자 하나 늘리자 그러면 중킬러 6개야 킬러 중킬러 6개 4, 6개 24, 76, 76, 76, 76, 2컷, 1컷 충분히 그리고 훅 급전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코 이번 6평을 절대화 하시면 안 돼요 여론의 추위나 어쨌든 변별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수능이 입시, 입시의 시험으로써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건 누구보다도 평가원이 잘 알아요 대학들이 변별력을 수능에 요구합니다 그 요구 정도는 내신이 헝클어진 올해 내신이 각 학교마다 다 헝클어졌잖아요 그 올해 어느 해보다 높으면 높았지 내년, 그 내년 정시비 좀 더 높아지잖아요 수능의 변별력은 절대로 상실시킬 수 없어요 이해 됐죠?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이번엔 실험에 불과하고 이 긴장감이 어떻게 기결될지 모름으로 그냥 튼튼히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당장, 당장 9평만 하더라도 9월 평가원 시험이 둘로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할 건데 그때부터 하죠? 끝났어요 그러니까 과목별 특징을 잘 파악하시고 그냥 하던 공부 조금 더 열심히 알겠죠? 그렇게 방향 잡읍시다 눈에 띄는 얘기 한마디만 해줄게 지금 추정 1컷이 96이고 그 다음 2컷이 얼마에요? 88이지? 그렇죠? 이 둘의 차이가 6점이나 이 둘의 차이가 8점이나 벌어져 있고 그 뒤가 70 정도가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있잖아 한 칸 아래 두 칸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이미 이게 꽤나 낮게 형성 돼 있잖아요 그래서 1등급이 사실상 서로 구별이 잘 안 되는 1등급들이 굉장히 촘촘히 들어가 있는 이 상태는 변별력이 그렇게 크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1컷 96을 유지할 생각이 선생님 보기에는 자신감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1컷 96은 좀 오바네 이런 느낌이 더 강한 점수입니다 90이 88보다는 84 그 다음에 한 70점대 정도로 맞추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고 나형 말고 가형을 이번에 적절하게 어렵게 내봤어요 가형을 참조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수능 방향 잡아 나갈 것이다 잊지 마시고 마지막 한마디 불확 불확 불확이 뭐냐면 이번에 가형이 확률과 통계가 불이었어요 이게 가형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만 잊지 맙시다 왜 내년에 내년부터 왜 내년 얘기하냐면 그 형식에 맞춰가고 있는 중인 거거든 확통은 온전히 나형의 수험생들이 대다수가 선택할 선택과목이 돼요 그래서 중킬러급 중킬러급 확통이 꼭 필요해요 중킬러급 확통 문항이 반드시 출제돼야 되거든 그래서 확통은 이제 올해도 확실하게 난이도 높이는 그러한 과목이 될 수 있음을 가형에서 충분히 보여줬고 공통문항 비율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확통 때문에 발목 확 잡힌다 그러니까 이거 객관식으로 찍어서 맞았거나 여러 번 시행착오로 맞은 사람은 주관식으로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하자 그렇게 해서 확통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불러 넣어드렸습니다 최근 2년간 확통은 중킬러급 문항들이 다수 출제돼 왔어 그래서 이번 가형 문항까지 싹 다 풀어보고 공부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가형에 나왔던 문항들 추려서 올려드릴게요 확통은 가형까지 같이 추려서 공부한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시험 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너무 어려운 것보단 좋다 그지? 너무 어려운 것보단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계기였다 생각하시고 용기를 넘어서 이제 전략적으로 수학이 전략 과목이 돼서 대학 가는 걸 목표로 하고 그런 전략을 짜서 열심히 수학 공부하자 알겠죠? 자 강의에서 계속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